안녕하십니까 정경수입니다 아 너무 힘드시죠 요새 장마에다가 또 코로나는 끝일 줄 모르고 확진자만 자꾸 늘어나고 있고 참 이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암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용기를 내야죠 우리가 지혜롭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또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의 역병에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민족 아닙니까 힘을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경수 만남의 시간에는 항상 서로 만나고 싶은 분들의 만남을 통한 지혜 교환 그리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뭔가 귀감이 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또 귀한 분 한 분을 수도도에 모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소개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세 번째 서초갑에서 도전해온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지구당 위원장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근입니다 네 방송계 대선배님을 이렇게 뵈서 영광입니다 아유 별말씀을 제가 알기로는 방송가에서 제가 잠깐 만났던 기억이 나는데 네 맞습니다 방송작가였죠 네 방송작가를 그만두신 지가 이제 얼마나 됐어요 제가 선배님을 방송국에서 뵌 것이 88년도입니다 제가 88년부터 방송작가를 공채 3기로 MBC에서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쭉 이어오다가 제가 2016년에 현실정치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그래도 간간히 이어오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지금은 현실정치를 하고 정치인으로 변모를 했지만 방송작가협회 회원으로는 그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방송작가이자 정치인이구만 네 그렇게 저는 방송작가 방송인이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인 앞에 그렇게 붙여주시니까 훨씬 더 뿌듯해집니다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서로 또 만날 수 있다는 기쁨 이것이 우리 만남의 기쁨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저희들에게 지금 벌써 8개월이 넘어서 9개월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좀 끝나나 보다 했더니 이게 무슨 8.15 광장의 모임을 통해서라든지 아무튼 단체들의 움직임을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전염이 되고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뭐 이틀 동안에 300명이다 400명이다 이런 얘기가 저희 규전에 들릴 때 암담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도 이런 상황에 이거 아니겠다 큰일 났다 해서 아마 2단계 조처가 들어간 것 같기도 한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당 정책상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국민을 좀 배려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모두들 일을 하셔야 할 텐데 물론 그런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정책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가는 정책을 펼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섭섭함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구당 위원장의 입장에서 한 말씀 주시죠 네 걱정이 많은 건 맞습니다 저도 걱정이 많고요 한 가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가정에서 가장 잠 못 이루는 것은 아마도 가장일 겁니다 한 나라의 이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면 가장 잠 못 이루며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현재 K-방역이라 해서 대한민국의 방역의 체계에 또 시스템 활동하는 영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찬사를 많이 받고 있고 또 그런 활동에 정말 모범적으로 잘한다 이래서 또 빌게이츠 재단에서 투자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만드는데 믿을 만한 한국하고 함께 하겠다 이래서 이제 그런 재단도 만들어서 백신을 만들어내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고 지금은 현재 종로구 의원이시죠 그분을 필두로 해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임시기구죠 물론 저도 그 국난극복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가 정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어려움은 뭘까 그래서 실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리서치도 하고 또 그것들을 실제로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은 뭘까 이런 고민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피부로 와 닿아야지 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의논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정책을 만들어서 또 그걸 입안을 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작업을 했었고요 한때는 이것이 조금 잠잠해지는가 약간 좀 진정 기미가 보이는 게 아닌가 해서 우리가 그걸 또 새롭게 대한민국의 뉴딜 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로 다시 변화를 시켰는데 요즘에 다시 또 코로나19가 재확산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발빠르게 국난극복위원회를 다시 또 가동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어쨌든 발빠르게 지금 정책도 하고 실제로 시행도 하고 이렇게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은 또 다시 수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귀 크게 열고 잘 듣고 또 발빠르게 이렇게 현장에서 대처하겠습니다 우리 이정근 위원장께서는 조금 마음이 아프겠지만 제가 아픈 데를 좀 찔러야 할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라 물론 모든 일에는 칠전팔기라는 말도 있고 다 본인의 철학이 있고 뜻이 있어서 하겠죠 특히 이정근 위원장께서는 그 참 바위에다 계란 던지는 격이 아니냐 할 정도로 어려운 소초갑의 지구당 위원장을 3년째 맡고 계시면서 출마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나 낙방을 하셔서 굉장히 참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이 오히려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큰 교훈을 얻으셨겠지만 이번에 그 세 번째 도전에 고배를 마시면서 뭐 좀 새롭게 느끼는 점이 있다면 새롭게 느끼는 점이 있어야 될 텐데요 여전히 아프다, 여전히 슬프다 이런 생각은 변함없고요 실패는 우리가 흔히 시를 감는 외에 그런 도구를 실패 그렇죠, 그것에서 어원이 됐죠 또 물고기를 잡았다가 놓치는 그런 형상을 표현한 단어가 또 실패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단어에서도 보여지듯이 실패라는 건 작은 실패는 작은 꾸러미만 감을 수 있지만 그 실패가 크면 큰 동아줄도 감을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세 번의 실패라는 게 경험으로 쌓이면 그것이 훨씬 더 다른 일을 할 때의 원동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스스로를 위로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떤 벽을 느끼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치 지형이 극단으로 다다르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서초라는 지역이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대구, 경북, 이렇게 TK 지역과 우리 또 호남,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 지역 이렇게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극렬하게 드러내는 지역이죠 서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극렬하게 자기의 정치색을 드러내고 있는 지역에서 상대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그것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저는 그러면서 우리 정치적인 민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발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씩이나 그런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한 험지이고 동토이기도 하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착화된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의 그런 것들이 저 개인으로는 아프고 슬프고 하지만 그런 움직임 자체가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어느 날은 오늘도 굉장히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그렇게 정치적인 성향이 극단이다 보니까 저는 많이 맞았어요 선거운동을 할 때 맞기도 하고 명함을 들으면 면전에서 찢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빨갱이가 왜 여기 와서 그러냐 이러고 막 지팡이로 저를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났고 뒤에서 이렇게 빨갱이라서 안 돼 또는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는 너무 숱하게 듣고 선거활동을 했고요 지역활동을 했고요 그렇게 문전박대인데 일종의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서초구 서초갑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요 원래 안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몰랐어요 저는 서초에 제가 살고 있고 지금 20년 이제 살고 있고 그런 상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2012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제가 제 동네에서 서초죠 반포에 살고 있는데 동네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죠 그래서 투표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때는 선거운동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원봉사로 투표하세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하세요 이렇게 하면요 거의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눈길도 주지 않고 이렇게 그냥 지나쳐요 그런데 끝나고 이제 제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쓱 나타나셔가지고요 이렇게 귓속말로 저도 그쪽을 지지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뜨거운 음료수 하나 주머니에 넣어주신다던가 아니면 핫팩 같은 거를 저한테 주신다거나 이러면서 저도 그쪽을 지지해요 저도 그 후보를 찍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홍길동 시대도 아닌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한다 라고 그 고유명사를 말하지 못하는 이게 지역에 이런 분위기가 있구나 그러면 이 지역에도 분명히 우리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도대체 그 속에 담아두고 어떻게 살까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저에게 출마해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영입 제의가 왔을 때 제가 그때 그 홍길동 같은 그런 상황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서초에도 분명히 극단적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많지만 그 이면에는 또 그 반대의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분들의 언로 이분들의 말을 하는 그런 대변인이 내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 그분들의 감추어진 이 성향을 발로 시키는 그런 통로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매맞고 욕먹고 모욕당하고 이런 게 일상이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정치적인 민의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만남 시간에는 성공한 분들도 모시지만 실패를 좌우명 삼아서 성공을 다시 도전해보는 그런 주인공들도 저희가 간혹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서초갑에서 세 번씩이나 도전장을 내놨다가 실패를 봤지만 또 네 번째는 꼭 당선이 돼야 할 것이다 라는 각오로 뛰어든 이정근 위원장을 모시고 예외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더불어민주당도 여권의 정당으로서 여당으로서 뭔가 국민의 귀와 눈이 돼줘야 하는데 이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큰일을 도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도 민주당에 배지를 달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고 나선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행부나 사죄를 여러 번 했죠 그리고 또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이 길이 아니라면 빨리 수정해서 이 길로 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 있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부산이고 가는 방법은 다양하죠 대전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목포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이런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해가는 과정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가는 일행들에게 우리가 부산까지 간다 가는 기간은 얼마 걸리고 또 어떤 걸 타고 갈 것이고 가는 길에는 무엇을 먹을 것이고 또 갈 때는 아름다운 광경이 있겠지만 우리가 또 다리 아프게 걸어야 되는 길도 있을 것이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과 우리는 부산으로 무조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시고 갈 겁니다 믿고 따라와 주세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섬세함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반성은 저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부산까지 가는 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결과물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만 부동산 정책도 그러하고 또 말씀하셨던 우리 K-방역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지금 우리 실생활에서 다양한 우리 복지TV니까 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사실은 그 정책만으로는 우리가 어쨌든 국민들을 다 먹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정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목적지와 그렇게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정한 것은 분명히 옳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가는 과정에서 섬세한 설명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거나 이해를 시키거나 이런 디테일에서는 부족했다 전 그거 반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정책적인 목표에는 분명히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요 그런 점은 서로 좀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더 섬세하고 세심하게 국민들을 배려하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귀 기울여서 경청하고 그것을 해소하고 이런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하와이 농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애국을 우리도 하고 싶다 그러니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오렌지 하나를 정성스럽게 따는 것이 애국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성실하게 하는 것이 애국이다 이런 말씀처럼 저는 우리 국민들도 어쨌든 믿고 따르고 기다려주고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실한 어떤 이런 모습으로 하는 것이 상호 지도층과 우리 국민들의 화합을 이뤄내는 길이 아닌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또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오늘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정책이라는 것은 단시간 내에 어떤 결과를 도출해낸다 이런 것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는 정책도 있지만 사실 시험대가 아니거든 국가정책이라는 것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바꿔보고 그것은 조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과 기획성과 어떤 실천성에 차질이 극소화되는 정책 그것이 이제 국민과 직결된 정책일 때 성공의 정책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래도 50년 넘게 역대 대통령들이 잘하든 못하든 보수든 진보든 그런 걸 다 떠나서 국민을 위한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잘 검토해서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집단적으로 연구해서 내놓은 그런 정책을 정당이 또 같이 오렌지해가지고 국민에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그게 이제 나라의 살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치가 힘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정치에 왜 뛰어들었습니까 알고 싶어요 네, 방송작가 중에 선배님도 잘 아시겠지만 방송인 중에 정치인이 된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방송작가로서 정치에 입문한 건 제가 처음이다 보니 우리 방송작가협회에서도 응원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직업군을 대변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초에서 살면서 제가 그냥 제 직업으로 또는 대선 캠프나 이렇게 제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정치의 눈을 뜬 것이고요 정치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단어의 뜻도 정치, 정의라는 단어와 치라는 단어를 해보면 어쨌든 국방, 안보 이래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치가 있다면 또 먹고 살고 우리가 그런 거에 문화, 복지 이런 걸로 인해서 정신적인 정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이게 이제 정과 치의 단어의 해석을 보자면 파자를 해서 보자면 그런 뜻을 갖고 있다면 그냥 한마디로 정치는 다 살리는 것, 다 살린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우리가 의식주라는 원초적인 어떤 그런 수준을 넘어서 우리 복지TV처럼 문화, 복지, 철학, 또 삶의 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 같은 방송 작가 출신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도 분명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정치로 입문한 계기는 어쨌든 지역에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 세워보겠다 지금 우리 선배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부 정책에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많다 이랬을 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그 목소리들이 모아지면 힘을 얻고 그것이 또 하나의 운동이 되어서 또 새로운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 서초도 어쨌든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선출직을 하기 시작한 지가 30년 됐는데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보에서 당선이 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30년 동안 너무나 굳어져 버렸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30년 동안 오로지 한 정당만 독식을 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상책이라도 내서 어떤 그런 새로운 우물 트고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 나가는 거에 좀 제가 힘을 써야겠다 뭐 서초에 살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 소명의식 같은 것도 제가 사실은 느꼈고요 방송작가가 될 때에 저는 글로서 방송이라는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매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방송작가를 굉장히 사랑했고 그렇게 일을 해왔지만 정치라는 것은 방송작가가 가지고 있는 방송이라는 매체보다도 훨씬 더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을 규결시키고 지금 선배님 말씀대로 부동산 정책 하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자체가 굉장히 좌로우로 흔들리고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치인의 정책 하나가 그렇게 우리 국민들의 삶에 또는 우리 자녀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이 내 오늘 한 걸음 나의 오늘 한 말 이런 것들이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서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데에 힘을 쓸 수 있다면 나는 이 일에 좀 더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 안 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씩이나 도전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나름대로 어떤 철학이 있고 소신이 있어서 방송 작가를 때려치고 물론 다 그만둔구나 아니시겠지만 작가직을 그만두고 정치계에 입문을 하셔서 벌써 세 번째 도전장을 내고 있고 네 번째 도전을 해야 하는 그런 아픔도 이정근 위원장은 갖고 계시지만 지금 실적으로 볼 때 이런 얘기를 요새 많이 합니다 보너스 아피언스라는 그런 영상적인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한 세계 시장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해결합니다 더군다나 비대면 시대 코로나 때문에 어렵죠 이럴 때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각종 식사 해결 문제라든가 물품 구입하는데도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한 시간 내에 아무리 먼 곳에 물건이라도 배달해 주는 그런 아주 신속 정확한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정당 정책에도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이제는 새롭게 뭐를 생각해 보는 정책이 필요치 않을까 국민들이 이렇게 편한 세상이 있는 줄을 몰랐다가 근자의 비대민 문제로 논의가 되다 보니까 백화점은 손님이 없고 오히려 인터넷을 통한 주문 여러 가지의 택배 문제 해결이 잘 되다 보니까 지금 택배 시장은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라의 정치도 정책도 그런 혁신적인 이노베이션 하는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혹시 앞으로 미래의 정책을 뭐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한 말씀 주시죠 네 우리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또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비대면이라는 우리가 정말 기상천외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서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맞닥뜨려진 정말 대변역과 같은 그런 상황이죠 비대면이라는 그리고 새로운 단어죠 우리가 그동안 글로벌이라는 단어에 속에서 세계를 무대로 우리가 누볐다면 이제는 완전히 로컬로 정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디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하늘길이 지금은 묶여 있고 지금 우리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또 안 되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지역에서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도 일단 자제하기를 권고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우리는 우선 우리 집 우리 마을 우리 한 지역 이렇게 국한에서 거기에서 우리의 생활을 영유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됐고요 또 다수가 모인 장소는 못 가는 그런 이제 비대면 시대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이제 이런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봤던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는데 다행히 우리 정부에서는 정말 발빠르게 또 그리고 그런 이미 미래를 예측했던 어떤 그런 전문가들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면서부터 화두로 삼았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연구와 정책과 실행이 밑바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뉴딜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마치고 정책을 이제 그래서 대국민 보고회도 가졌습니다 뉴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딜을 새로운 협상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협상이라는 건 새로운 환경과 또 새로운 조건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미래와 우리가 어떻게 공존할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중의적인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뉴딜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렇게 두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우리가 스마트폰에 거의 모든 생활이 묶여있는 이런 데에서 새로운 미래를 꾸려나가는 건 디지털 뉴딜로 이제 만들어져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린 뉴딜이라는 것은 환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과연 이게 위기인가 위험인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찰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추구하면서 우리 내부를 돌아보지 않고 외부로 정말 뛰쳐나가고 해외로 다니면서 우리가 주 5일 근무해 이렇게 우리가 삶을 레저로 했던 그런 삶이 이제는 우리가 손발이 조금 더 안으로 지역으로 가정으로 모아지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성찰하고 가족에 대해서도 새롭게 바라보고 이웃과의 관계 형성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제 이런 환경 또는 실제로 공기 대기 오염 또 우리 이렇게 코로나처럼 알 수 없는 공기 통해서 이렇게 비말로 전파되는 이런 바이러스 상황 이런 것들에 대처해서 어떻게 우리들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추진하는 게 그린 뉴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뉴딜이라는 그런 새로운 정책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가지 양대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도 그런 것들이 해외에서도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그걸 이제 본다고 싶어하고 또 전화도 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화도 오고 이제 그런 국가의 정책은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린 뉴딜 또 그런 위원회도 만들어져서 정책적으로 정말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공부하고 또 그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애정을 어린 눈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미래정책 홍보대사 같은 얘기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생활의 개선이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거죠 그런데 마치 동문서답하는 듯한 현 정권 정치 정책에 대해서 많이 섭섭함을 금치 못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그... 귀담아 듣고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더불어민주당도 귀를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크게 열고 가슴으로 그런 소리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에는 저도 정말 동의합니다 제발 좀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책을 입안할 때나 시행할 때 국민들이 어느 정도 100% 만족이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80% 이상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시행이 될 때 국민들이 따라가는 거 아니겠는가 지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치계의 여성들이 많이 등장해서요 몇십 년 전 혹은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정근 위원장도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큽니다만 저는 국회에서 배지를 달고 여성의 발언을 세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고 또 청문회나 각 상임위원회의 발언도 남자보다도 여성 의원들이 더 강력하게 투쟁하는 모습을 저희가 중계를 통해서 볼 때 여성의 정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여성 정치인으로서 꿈이 있다면 어디까지 꿈을 꾸셨는지 여성 정치인이 많아진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 선배님 아나운서 하셨기 때문에 언어의 조련사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모국어라고 합니다 어미 모자를 앞에 쓰게 되죠 그리고 내 나라 할 때 모국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나라 어미 모자를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서적인 철학을 처음에 갖게 되는 그런 계기는 엄마라는 존재를 통해서 갖게 되기 때문에 모국어 그걸 부국어라고 안 하고 부국이라고 안 하는 거에는 엄마의 그런 DNA와 엄마의 철학이 아이한테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단어들을 만들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성의 역할이 사실은 그 정도로 기저에 깔려 있고 여성의 위대함이 발견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발견이 안 되고 발휘가 안 되는 게 정치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MBC에서 방송작가 활동을 하면서 방송계에는 여성, 남성, 여성 몇 프로, 남성 몇 프로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똑같은 아나운서고 똑같은 작가고 똑같은 PD고 이렇지 여성 PD, 남성 PD 이런 게 없습니다 MBC 사교에도 여성을 몇 프로 뽑아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삶에 밀잡하게 되어 있는 정치권에서는요 여성 몇 프로, 여성 30% 의무비율, 여성 50% 남녀 동수 보장하라 이런 구호가 난무하는 게 정치권입니다 어떻게 가장 선진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이런 그리고 법을 입법하는 이런 기관에서 여성 몇 프로 이렇게 할 정도로 이건 굉장한 우리가 여성에 대한 위대함, 여성에 대한 여성의 지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준비가 안 된 게 정치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여성 정치인들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들 많죠 그러나 그분들보다도 훨씬 더 많아져야 하고 그 여성 정치인들이 여성이다 라는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냥 같은 정치인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제도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성 30% 의무공천을 해라 이런 구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실제로 우리 정치권에서 좀 더 보편적으로 여성 인재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실제로 사회에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 입안하는 자들이 사실은 여성이 많아야 여성에 대한 삶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좀 더 여성들에 대해서 정치적 약자, 여성이 정치적 약자로 놓여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훨씬 더 좀 더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한 문안에 대해서 한 2, 3분씩 대답을 해야 하는데 욕심이 생기니까 뭐 이렇게 대화가 길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이해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잠근 위원장이 앞으로 이제 내가 만일에 대통령이라고 큰일 날 뻔했네 여성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국회에 진출하신다면은 제일 먼저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으신지 저는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정책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고요 저는 정치라는 게 희망을 주는 저수지 같은 거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저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가뭄이라든가 그런 위기 때에는 그 저수지를 유용하게 가져다가 농사를 짓고 또 우리가 물도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치라는 건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지만 실제로는 평상시에는 인지하지 못하다가 우리가 좀 어려울 때 정치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내 삶을 보장해주고 내 위험을 책임져주는 그런 역할의 정치여야 된다 그게 정치의 본래의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희망의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되고 가세요 오늘도 여성 정치인으로서 배지를 달고 해서 세 번씩이나 도전을 했지만은 아직은 달지 못했지만 네 번째야 다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도전정신, 열정 이런 거를 통해서 방송작가로서 어떤 입지를 또 세웠지만은 그걸 다 뒤에 미루고 정치계 여성으로서 뭔가 활동력을 보여주려고 등장하신 이정근 더불어민주당의 서초갑 지역구의 지구당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정근 위원장을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중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대는 급작스럽게 변화됩니다 타의에 의해서 자의에 의해서 어떤 환경 변화가 너무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는 4차 산업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제는 국민 모두가 정책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각 개개인이 연구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거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마스크 제가 지금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마스크를 또 방송이기 때문에 쓰지 못하지만은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시고 타인에게 또 나 자신에게 나를 위한 작업입니다 방역 일환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잊지 마시고 꼭 지켜주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Biraz 늦 들어